아 흑기사 소원 뭐하지? 뭐 소금 얻고 싶나? 그치? 그러면 마셔줘 뭐든 다 해? 다 그런 거 아니야? 내 소원은 코스프레 방송 이유를 말해줘 왜 취한 거 같지? 아니면 너 옆에 그거 있어? 어떤 거? 거짓말 탐지기? 있지 한 번 해봐 내가 믿어줄게 그거에서 하면 진실 나오면 내가 믿어줄게 아 한 잔만 마시고 해도 될까? 한 잔 마시면 물리해지지 않을까? 아 그래 알겠어 진짜 취해질 텐데? 종신차례를 취하면 잘 보도록 할게 그냥찌는 지금 취했다 아니 멀쩡합니다 오오오 안췄어 이런 중국산 기계를 봤나 진짜 아 겨우 14,000원짜리 산 게 잘못이긴 하다 그럼 안췄으니까 한 잔 더고? 응? 안췄으니까 치아도 한 잔 더고 치아도 괜찮아? 어 당연하지 난 좋아 어 나도 좋아 나 원래 치아는 거 좋아해 짠 짠 어? 그럼 나도 한 번 할까? 응 너 질문해줄래? 아무거나 아무거나? 왜 난 아무거나야 근데? 아니 뭐 생각해놓은 거 있으면 말해줘봐 아우 아우 상관없긴 해 내가 궁금한 거랄게 아 뭐하지? 뭘 해야 조금 허가 찌르 허에 찌를만한 상남자는 그냥 통증으로 갑니다 어 진짜로? 아이 진짜 나 보통 같은 거 몰라 남자는 원래 상남자 클럽에 가입한 지 한 2년 됐거든? 어 오케이 오케이 질문해 나는 양찌가 사람으로서 좋다 사람으로서? 아이 사람으로서는 좋지 당연히 어 오케이 눌렀고 좋다 아 아이씨 야! 아 나 안 해 어 전 안 할래요 네 한 번 더 아하하하 아 진짜 아파하는 움직임이었거든요? 한 번 더 나는 양찌가 사람으로서 좋다 진짜 잠세판 잠세판 죽는 거 아니야 감점내서? 좋아요 아니 좋으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어울리고 하자 아하하하 야 너 해봐 야 너 해봐 아 나 진짜 너 해봐 아니 너 해봐 아니 기계 문제라니까 이거 아니 너무하네 나 열 번데 나 껐다 켜가지고 해볼게 아주 열 번네요 지금 아니 솔직히 이런 기계 덩어리에 우리 감정 상하지 말자 랜덤인 거 알잖아 어? 아니 알지만은 좀 사람 마음이 또 그렇네 어 됐다 양찌는 규식이가 남자로서 좋다 남자로서? 응 어 좋다 예라이씨 뭐? 아니 우리 이거 기계 덩이에 마음 상하지 않기로 했잖아 남자로서는 탈락이라고 하네요 예 뭐 저도 뭐 딱히 안 그랬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 뭐 너 다른 질문 해봐 양찌는 온리 비즈니스다 아니요 시X 제발 제발 아니요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진짜 아니에요 아 싫어 아니 이거 우리 둘 다 서로 짓네 싫어하는데요 이게 뭐 양찌는 규식이가 비즈니스다 양찌는 규식이가 비즈니스다 양찌는 규식이가 비즈니스다 양찌는 규식이가 비즈니스다 아 아 아 아파 야 솔직히 이제부터 거짓말 나오는 사람 마시기로 하자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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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식이를 개 패고 싶은 적이 있었다 네 예! 띠록 나오면 나 진짜 속상해 거짓말에서 지금 심장박동수 막 어 어 기독해 그렇게 술 마시기가 싫었어? 나는 집에 용품이 있다 어떤 용품? 성인용품이 성인용품 어떤 거 혼자 어떤 거 혼자 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게 어떤 건데 뭔데 명칭이 아니 왜그래 하나 잘 모른다고 야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니 모른다고? 야 웃기지 마라 너가 하는 질문이다 악으로 꽝으로 버텨 나는 집에 텐가가 있다 너가 먼저 한 거다? 오케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그런 게 전시대 있죠?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있네 얘 맞네 얘 있습니다 자주 애용해요 운질했네 매일 씁니다 매일 좋은 거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? 전문가네 전문가죠 그냥찌는 김규식으로 야한 상상을 한 적이 있다 바로 해라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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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좀 그렇다 야 아이 뭔 상상을 해 김규식으로 그래 넌 해봐 세상에 좋고 좋은 게 많은데 그래 너 해봐 나는 방송키기 전에 나도 봤다 네 아 뭐야 아 아 아 또 아닌데 나 받는 아 기계가 이러니까 아 이게 아 이런 반응은 어쩔 수 없긴 하지 똑같은 거 한번 가볼까요? 뭐 마음대로 해 나는 뭐 진실만 말하니까 진짜? 나 진짜 센 거 해 어 새끼손가락 일단 걸어 서로 고소 안하기로 진짜지 어 당연하지 서로 다 녹화 중이지 명예훼손하지 말고 오케이 진짜 센 거 간다 오케이 나는 최근 일주일 내로 야동을 보면서 혼자 해결을 했다 아니요 진짜 아니요 제발 내가 여태까지 다 녹화 중 제발 제발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나만 이거 다 더러운 놈 만들더니 이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난 존중해 맞지 2회전 갈까? 아 바로 가보자 그러면 나 진짜 바로바로 가 해 진짜 템포 빠르게 마셔? 아니 나 원래 이것도 지금 너무 느리다니까 누가 먼저 할까?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너가 먼저 한다고? 어 그래? 한 번에 나오면 진짜 재밌다 아 어딜 보자 누가 봐도 안 튀어나올 만한 곳 아 찔렀어 아 절대 안 나와 바로 여기 어 안 쫀다? 나도 그냥 바로 가 바로 가 그냥 나는 어차피 안 탈락돼 나 칼 다 쓴다 하나 더 찔렀고 어이 다시 됐는데 내가 놔? 아 아니 그렇게 마시고 싶었어? 꼬꼬 마셔 꼬꼬 마셔 아니 좀 천천히 갈까? 잠깐 코로 숨을 못 쉬겠어서 저도 죽고 올게 잠시만 떨어졌거든 그냥 에어풀 마시고 코로 숨을 못 쉬어서 어 정말 아무렇지 않아? 나? 안 취했어? 나도 안 취했지 왜? 아 취했으면 좋겠어 어 왜 나만 취하는거지? 아 많이 취했어? 나 지금 한 0에서 10까지 표현하면은 칠 칠 칠 칠 칠 칠 칠 나 이거 싫다고 나 주량 늘리는 방법 좀 알려줘 주량 늘리는 방법? 나 또 자존심 상해서 싫어 빨리 알려주면 안돼 주량 어떻게 어떻게 늘려 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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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구단을 회자 3, 7 21 구구단을 회자 구구단을 회자 4, 3 32 구구단을 회자 구구단을 회자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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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왜왜 능지이신가요 취함이신가요? 아 뭐가 뭐가 4, 3 4, 3, 1 근데 본인 방금 야 얘 취했네 얘 잘못 들었는데 아니 뭔 소리야 야 너 듣는 것도 안되면 어떡해 지금 어 내가 잘못 들었나? 어 다시 해봐 구구단을 회자 구구단을 회자 4, 2 6 구구단을 회자 뭐 왜 지나가는데 아니지 6이라면 왜 진행하는데 야 뭐야 왜 안 튀어나 아 아 이게 왜 나아 아 뭐 업계사 해줄까? 아니 뭐 괜찮은데 원한다면 말하지 않을게 업계사 근데 소원이긴 한데 해줘 아 해줘? 해줘라 조금 어지럽거든 아 그러면은 우리 뭐 나중에 브이로그 찍거나 할 때 밥 한번 사자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? 아 당연한 거야? 당연한 거지 그러면은 기다려보자 200만 원만 빌려줄래? 아 200만 아니 오빠 당연한 거 아냐? 아 이걸 해준다고? 200만은 원래 어디 줄라 했는데 어이씨 오..오..오..오..오 백? 500? 500? 500 어떻게 줄라 했지? 어? 1000? 1000? 나도 대출 땡겨서 한 4 해주면 줄라 했지 근데 500까지는 여유롭게 되나보네? 500도 살짝 땡기긴 해야돼 아 흑기사 소원 뭐하지? 소원금 얻고 싶나? 그치? 그럼은 마셔줘 뭐든 다 해? 당연한 거 아냐? 그래? 그럼 나 일단 마신다? 응 너도 녹화하고 있지? 응 당연하지 내 소원은 코스프레 방송 무슨 코스프레? 아니 그거는 이제 차차 생각하고 아 코스프레 방송? 일단 코스프레 방송 알겠어 아 진짜지? 어 추후 같이 말해보자 아이 그럼 아 근데 진짜 나도 막 이상한 건 안 시키지 아 그래 알겠어 그러면 괜찮아 뭐 한 번 더 하고 싶어? 이게 더 하면 난 안 될 거 같은데? 나 지금 믿은 게 너무 많아 아니면 뭐 너가 이겨가지고 이제 소원권 너 따면 되지 아 나도 좀 알탈탈한 거 같기도 어 그래 그럼 더 할까? 아 너 더 할까? 아 그래? 아 나 한 잔 더 마시면은 나 진짜... 아 나 이거 나 이거 어떡해 나 이거 나 이거 나 어떡해 먹어 취했네 일단 오늘은 그만 정리 좀 하고 응 응 그래 어휴 다 정리했는데 어 그러게 다 정리는 하면 돼 일단 방송 끄고 정리할게 아이 그래 그래 바로 방송할 거야 아니면 조금만 더 할 거 같아 음 캠 뭐 막 켜먹고? 어 그건 잘 모르겠어 어 캠 끄고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고 끄고 지금 딱 끄고 응 통화 끊기 전에 어 지금 끄고 고맙고 해 남은 거 다 먹어 어 그렇지 그렇지 다 먹어야지 상할 수 있으니까 맞지 맞지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먹을 거면 맞지 맞지 알겠어 놀아줘서 고마워 안녕 아유 나도 놀아줘서 고맙지 어 잘 가 고마워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